98년 때는 그럼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체감적으로. 그때는 역대 부동산 경매 건수가 그때 최고였어요. 지금 내가 통계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아마 보통 요즘, 지금 최근에는 1년에 전국 평균 한 달에 한 만 건 이상, 한 12만 건에서 14만 건 정도 나와요. 2000년도에 아마 14만 몇 건 나왔을 거예요. 전국 평균. 그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올해는 작년에 한 12만 건 나왔나? 경매 총, 전국 총통 털어서 종목 불문하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한 20 몇 만 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2배가 나온 거죠? 어.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법이 바뀐 계기가 된 거예요. 역사 얘기하네, 경매 역사. 그때는, 지금은 경매가 민사집행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사소송법에 경매 규정이 있었어요.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경매 법, 경매에, 경매 법원에 그 아이머프로 인해서 부동산 물건이 쏟아져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법이 경매 문턱이 너무 높은 거야. 여러 가지 법 규제가 조항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일단 접근해서 받아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조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이거 빨리 해소를 시키려면. 그래서 문턱을 낮춰 버린 거야. 문턱을 낮춰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 규정을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법 규정을.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인도명령제라는 게 나타났고. 그 전에는 지금도 이제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가 없어요. 그리고 공매는 명도야. 명도고. 그래서 이제 공매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죠. 물론 다른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인도명령제는 이제 공매제에서는 없고 뭐 조만간에 바뀌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경매에도 그 주택을 하나 해도 주택을 하나 받아도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명도를 해야 된다고. 명도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그게 정말 고무줄이야 고무줄. 뭐 어떻게 잘하면 판사가 밑으로 쓱 넣기도 하고. 아니면 빠르면 빨리 수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쁘면은 이것도 볼 차마.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도명령은 너무 쉬워. 인도명령 대상자가 물론 있어. 무조건 다 인도명령은 아니지만 인도명령 대상자한테는 한 2개월 정도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 규정. 그리고 이제 그 그때는 이제 또 그 이해관계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매 법정에서 이제 경매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특히 이제 채무자나 소유자 그 이해관계인. 아주 못먹는 감 찔러나와 본다고 그 낙찰자를 그렇게 애먹여요. 뭘로 애먹이냐. 항고를 해. 항고하면 또 시간이 질질 끄요. 항고해버리면 이거 항고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거 권리행사도 못하고 뭐 등등. 낙찰 결정 확정을 받기 전에 다 그런 행위를 다 해버리니까. 장급 날짜도 안정해지고 뭐 등등. 어렵잖아. 지금은 어떻게 돼.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내가 경매 낙찰가 10억을 받았다. 그럼 항고 보증금이 보통 10%예요. 10%를 넣어야 돼. 1억. 그 보증금이 생겼어. 근데 김인성이가 항고를 했어.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항고를 해서 1억 넣고 했어. 근데 패소를 했다. 어떻게 되겠어. 1억이 그냥 몰수. 난리는 거구나. 난리는 거구나. 아무리 못하겠네. 아무리 못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전에 없던 제도들이 민사집행법으로 바뀌면서 확 문턱을 낮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는 그 어려운 것들이 해소됐네. 해소됐어. 너 뭐 끓은 거 또 한 가지. 장금 납부 기일. 그전에는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기한위로 변했어. 기한위라는 건 1일부터 30일 안. 이 기한이잖아. 이 안에 너가 돈 대면 아무 때나 넣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가 책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도 한 가지예요. 장금 납부 요령으로 해서. 장금 납부하는 데는 요령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들어서 31일이면 30일 이전에 넣고 싶어도 못 넣었어요. 그 날짜 딱 넣어야지. 30일 날이 돈 나는 날이야. 30일 이후에 넣으면 돼. 31일 이후에 넣으면 돼. 근데 그 안에는 안 받아. 30일을 딱 넣어서 못 넣는다. 그 다음에는 이자해서 붙이면 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못 받아. 근데 지금은 이 기한에 내가 타이밍상 돈은 마련했어. 대출 잘 나왔어. 대출 딜러들 잘 만나가지고 대출이 잘 나왔어. 그래. 그럼 빨리 넣자. 넣어도 된다. 아니면 마음 변하기 전에. 그렇죠. 왜냐면 취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경매도 강제 경매든 임의경려든 물론 절차만 좀 다를 뿐이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채무자나 소유자가 돈만 넣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아 요건 물건이 너무 좋아 갖고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요건 좀 수상해. 취소시킬 것 같아. 그럼 에이 내가 돈 빨리 넣어버리잖아. 그래서 그 전에 없던 거야. 그 전에는 그냥 날짜 기다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문턱이 그런 문턱이 낮아졌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턱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제 그 이제 바뀐 규정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서 문턱을 낮춰지면서 대거 이제 그 일반 그 경매 참여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팔렸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민사소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좀 저 해소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뭐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완화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IMF 때 쏟아져 나온 엄마 막지하게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정부에서 특히 법원에서 이제 재빠르게 잘 해소해가지고. 재빠르게 한 거는 물론 아니지. 2000년도 초인가. 2000년도 초에 아마 민사집행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날에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이제 많이 처리됐죠. 그래서 경매 강사분들 중에서 좀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01년 02년. 이때 경매를 이제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나는 이제 그 전이죠. 그 전부터. 민사소송 때. 그 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그분들은 지금 그 01년 02년 법이 민사집행법부터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비교적 아주 쉽게. 이건 사실은 우스게 얘기하지만. 전에 그 민사적 법원에 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 명도 하러 가면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심한 얘기까지 많이 들었어요. 심한 얘기까지 많이 들었고. 아주 겁나는 얘기까지 막 들고. 막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한 번 해봐. 막 이러죠. 그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그래서 그 경매 하기를 상당히 편하고 좋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네. 그 좋은 법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 벌으면 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뭐 좀 기억나는 좀 경매 물건이 있어서. 낙찰 받은 것 중에서. 글쎄 그. 뭐 낙찰 받은 물건이 워낙 많았어 갖고. 네.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에 보니까. 토지. 공장. 주택. 아파트. 농지. 많은데. 네. 그 당시에. 그. 걸려있던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물건. 제가 이제. 삼권에서. 특수물건 편에서. 이제. 특수물건. 입찰하고. 낙찰 받고. 해결하고. 그런 거는. 거기서 다 이제 기술을 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출간이 될 텐데. 네.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흐린이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걸린. 아마. 정미소. 입찰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미소인데. 정미소가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걸려있는. 거기 이제.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 여지있음. 뭐. 성립여지있음. 여지있음. 이렇게 표기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법률 지식들이.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지금처럼.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관련 서적이라든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일단.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그게 또. 안 통하죠. 그래서. 면밀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이 사람에 해당이 안 돼. 근데 뭐. 거기 사는 사람도. 빵빵해요. 뭐. 어디서 늘었는지.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용히. 이제. 거기 가서. 현장 답사 다 하고 나서. 이제. 입찰을 받았는데. 단독 입찰을 받았죠. 이제. 누가 안 들어올 거를 뻔히 알았죠. 네. 근데. 단독 입찰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다 해결을 한 거죠. 내용증명을 통해서. 법정지상권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고집히지 말고.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나가면. 그쪽에는 쫓겨나가고. 더 오래 손해가 나니. 적정한 금액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액을. 그.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 줬어요. 워낙 싸게 사서. 그건. 나가는 사람을. 그 당시에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이제 또 기억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명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명도란 말이. 이제. 지금은 잘 안 쓰죠. 인도란 말을 쓰죠. 인도나 명도나 같은 말인데. 법이 바뀌면서. 명도에서 인도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이제. 인도도 사실은. 어려울 게 없는 게. 하다 보면 그냥 빈집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왜 어려움을 느껴요. 왜 미리 인도 명도 그것 참 어렵다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야. 아파트를 갔더니. 가보니까 비어있어. 네 그렇죠. 그러면. 관리소장. 이제. 함부로 못 들어가요. 남의 집은 못 들어가잖아요. 열려있어. 그래도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남의 집을. 일단은 아무래도 그거는.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소장 불러가지고. 사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면은 있지. 이미. 그. 경위 받기 전에. 답사를 통해서 관리소장한테 인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은 알지. 네. 그때는 이사 갔다 그러면. 아. 그것도 이사 갔는데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참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사업하다 망했는지. 어떻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아까도 얘기했는데. 심하게. 아주 심한 욕. 받고. 뭐. 그런 경우. 근데 그거는.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정도는. 예나. 지금이나.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덜하지만. 간간이 나도 지나다면서. 그 옛날 기억 떠올리고. 떠올리고 그러는데. 그 빌딩을 이제. 그. 현장 답사 갔는데. 그게 이제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그게 덜하지만. 옛날에는 유치권을 사고 팔았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유치권을 누가 사느냐. 네. 힘 잘 쓰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네. 그런 데서 돈 되는 데는 다 쫓아다니거든요. 아. 싸서 이제 합의금 받고.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혼난 기억. 네. 그 섣불리 갔다가. 이제. 답사 좀 갔다가. 이제. 괜히 좀. 아는 척하고. 물건 물어보고. 막 그러다가. 아주 그냥. 아. 대개. 뭐. 폭력 행위는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처까지 갈 정도로. 아주. 혼난 그런 기억.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죠. 뭐. 경매 그. 입찰을 하러 가서의. 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 네. 책에서 이제. 경매를 왜 시작했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구요. 이게. 이게. 경매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비단 이게. 경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일을 시작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목표가 있잖아요. 네. 목표를 세워야지 되잖아요. 근데. 경매에도. 이. 목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경매를 시작했지. 그냥 단순하게 돈 벌려고. 단순하게 돈 벌려고. 경매가 돈 벌리나요. 안 벌려요. 그냥 질려서 못해요. 나중에. 질려서 못해. 왜 질리느냐. 이. 목적이 없고 그러면. 네. 이게. 물건 선정을 못해요. 이게 왜 물건을 선정해 못하면. 그. 누구나 이제 시작할 때 목표가 이제 시작하면. 그 일을 이제 목적을.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일을 하는 게. 어떤 일에 하는데 바탕이고. 동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도 안 세워놓고. 내가 털붓어 돈 번다니까. 돈 잘 벌린다니까. 누가 돈 벌었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고. 딱 들어가. 그럼 뭐부터 할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뭔가. 부동산을 뭔가 사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물건부터 찾아야 되잖아. 물건부터 찾는 게 제일 첫 번에요. 경매의 시작이 물건부터 찾는 거예요. 우선 목적을 세워놓고.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 그게 시작이야. 물건을 왜. 목적이 없으면. 왜 어렵고. 질리고. 금방 그만두느냐. 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1년이면. 전국에서 한 1만 2천 건. 1만 2천 건에서. 12만 원에서. 14만 건이 나오면. 한 달에 한 1만 건 정도가 쏟아져 나와요. 그 물건을 어떻게 찾을 거야. 그 많은 물건. 못 찾을 거야 내가. 다 못 보죠. 못 보잖아. 질린다고는 표현했잖아요. 못 봐요. 근데 나는 목적이 있어. 목표가 있어. 내가. 나는 경매를 이제 시작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적으니까. 돈이 실거래로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하나가 사고 싶어. 실제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을 사고 싶어. 그게 목적이야. 근데 아파트로 사고 싶어. 이게 눈이 트이잖아요. 만 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 중에서 나는 내 눈에는 사팔뜨기야. 아파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물건 찾기가 얼마나 쉬우냐고. 그중에서 내 돈에 맞고. 또 권리. 그 후에 권리분석이고. 가치분석인 건 뒤따라는 거야. 내가 살 집이니까. 가치분석이고. 나중에 오를 거다는 뒷전이고. 우선은 권리분석을 해보자. 권리분석이 뭐 어려운 거 있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하면 한 달에 만 것씩 쏟아져 나오는 그 물건 찾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야. 너무 힘들어. 물건 못 찾아요. 초보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돈 되니까 시작해보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질려서 못하는 게 바로 물건 찾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물건 찾기를 못 찾아요. 경매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이 정확하게 있군요. 자기 물건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오래다 보면 폭이 넓어져서 안목이 넓어져서 쑥 훑어만 봐도 돈 될 거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초보자나 중급자들 정도 같으면 물건 찾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장 핵심은 물건 찾는 거다. 그래서 목적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래야지 경매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